2번 인데요. 요거는 물어본 게 뭔가 하면 요걸 아느냐 하는 겁니다. y는 3분의 1의 델타구요. 델타는 3y 이에요. 요거 알면 끝나죠. 그러니까 뭐예요? y일 때 15니까 델타일 때는 3 곱하기 15니까 45가 나옵니다. 요렇게 바로 찾으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y를 델타로 변환시 요렇게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헷갈리죠? 무슨 말인가 하면 요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 요걸로 해야 되는 건지 어느 게 맞는지가 헷갈리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요 때는 기준을 뭘로 잡으시면 되는가 하면 야가 이 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건 뭐예요? 요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면 이제 덜 고생을 하실 겁니다. 제가 이제 델타일 위에 никак 심리 speech at the end of the d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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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 day of the day of day of the day o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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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y